Q. 이 제품은? Q. 이 제품은? Q. 이 제품은? 아 그래서 제가 제 제품들을 챙겨왔어요. Q. 강나래 트루 미션? Q. 나리씨!!! Q. 궁금한 거 갖고 왔어요? Q. 나리씨? Q. 마치고 싶은 파우치 안쪽에 왔어요. Q. 본인이 매우 많네요. 립 제품이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별명이 립 덕후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정말 립에 케어에 관련된 제품은 두 개 색이 넘기 어렵거든요. 제가 쓰는 거랑 겹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없죠, 일단? 저 일단 이 친구 처음에 써봤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립을 수시로 발라주는 편인데 부담스럽지 않아서 지금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립밤이죠, 저거. 이거 정말 제가 유일하게 제가 돈 내고 사는 돈 내고 사 먹는 돈 주고 사세요. 아, 정말. 받는 거에 그렇게 숨겨져서 보니까 지금 아니, 그냥 아티스트들을 사서는 우리도 협찬생이에요. 그런데 조금 떨어지면서 돈 내고 사업을 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입술에 언니가 격하게 공감을 하세요. 그 제품이 그거 뭐야? 말하지 마세요. 립스틱을 바른 위에 발랐을 때 좀 글로시하게 만들 때 되게 좋아요. 맞아요. 컬러를 해치지 않고 이거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 그거는 이렇게 아이랑 립에 쓸 수 있는 선크림인데요. 보통 선크림은 입술에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입술이 잘 타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제가 한 세 통째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거 보니까 선 제품인데 에스컬프가 가시는데 눈, 입술, 코 이렇게 약간 예민한 부위에 바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립큐를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면 정말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아이 제품 아닌가요? 립스 크러블 하고 났을 때 입술 패드 하고 난 뒤에 사실 이런 기능성 링클 케어 제품을 같이 발라주면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덕크 이청아가 소개하는 네. 나이트 케어의 좋은 립밤 이거는 제가 뜯자마자 후회를 했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얀 색인데 이런 거는 메이크업 한 위에 바르기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올라오고 그래서 밤에 바르는구나. 네. 대신에 메이크업 시작할 때 발라놓으면요. 끝날 때는 싹 스며들어서 그땐 또 괜찮아요. 발라놓고 피부 베이스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립 제품 바를 때는 그때는 이제 입술도 좀 연하고 촉촉해지고 근데 대신에 이제 립스틱 위에 바르는 거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나이트 케어나 이제 베이스에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우리 투룸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화이트데이 전날 이걸 한번 이렇게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만큼은 입술에도 좀 투자하세요. 남친의 키스를 부르는 키스 성공률 100% 마르살라 메이크업. 정말 터마 씨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합니다. 이게 입술 이 아래쪽을 눌려주면 지금 굉장히 개발적인 분야. 또 굉장히 입술 내역이 있어요. 나 잘한 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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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